랩분야 너 귀엽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LFD입니다 감사하고 좋은 모습으로 부탁해 드릴게요 제이크 안경 쓰니까 너무 귀엽네요 저도 좀 긴장돼요 그래서 만지는 게 너무 귀여웠고 앨범 인트로의 제이크네레이션 한 번 부탁드려요 제이크 부탁드려도 되나요? 멋있다! 약간 섹시한데요 목소리도? 진짜 멋있었어 이거 괜찮지 않아요? 괜찮네요 아 넌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저는